오늘은 여러분께 한국 여성들의 은밀한 돈벌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죠. 가끔씩 인스타를 보다 보면 골프라곤 쳐보지도 않았던 여자 지인이 골프장에서 인스타 사진을 올릴 경우가 있죠? 기괴할 정도로 한국 여성들은 인스타에 골프 치고 호캉스 가는 거 부러워 나 빼고 다 잘 사는 거 같아. 인스타 보면 다들 가슴 크고 날씬하고 골프 치고 명품의 화려한 삶을 사는 거 같아. 우리 집은 평범하고 남친 집은 잘 사는데 명품 사고 골프 치는 거 너무 부러워. 친구가 가족끼리 골프 라운딩 가는 것도 개부러워 열등감 넘쳐. 라는 말을 하면서 대놓고 한국 여성들은 골프 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선망합니다. 골프는 비싼 스포츠이기 때문에 자신이 골프를 치게 되면 본인도 비싼 여자처럼 느껴지는 허영심이 투영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한국 여성들의 대다수는 골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녀들은 기묘한 방법을 사용하죠. 돈 많은 남성이 전액 무료를 말하며 기본 마인드 되는 여자를 구합니다. 2박 3일간 골프를 치고 방은 나며 나며 따로따로 구해서 잔다는 걸로 보아 무조건 밤에 한판 뜨겠다는 선언을 하죠. 아예 그냥 대놓고 내가 돈 내줄 테니까 너는 와서 인스타 허세샷 찍고 밤에 그거 해줘라 라는 말이나 다름없지만 10명의 여성이 자기가 저 자리에 뽑히기 위해 경쟁 중이죠. 이 모든 여성들이 골프 한번 쳐보겠다고 시원하게 밤을 허락하고 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모집자의 나이가 많아서 나이 많은 여자들이 찾아왔지만 20대 30대 젊은 여자들이 이런 더러운 문화를 더 즐긴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시들 골프 딱 스크린으로 3번 쳐봤는데 필드 따라가도 되나? 라는 글을 올린 이대녀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도 되고 돈도 필요 없다고 하더라. 와서 골프 치고 가라고 완도에 숙소 잡아준다는데 이거 따라가도 될까? 필드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별 문제 없겠지? 그냥 가서 인스타 사진 몇 장이나 찍고 오고 싶다. 라는 우리 한국 여성의 발언을 보시죠. 골프를 치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않는데 공짜로 숙박까지 해결하고 인스타 사진 찍고 온다는 저 모습. 부럽네 나도 골프 쳐보고 싶다라고 부러워하는 한국 여자들. 골프 비용이랑 숙박비를 다 내주는 거야. 요즘 이런 식 많다더라. 라는 말을 하면서 수많은 여자들이 이런 스폰서 형식의 골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골프 채도 하나 없으면서 골프를 치러 간다는 여성. 그녀는 친구랑 가서 인스타나 찍고 싶다는데 그녀에게 돈을 내주는 남성의 마음과 그녀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한국 여성들은 정말 기괴할 정도로 인스타 속에 자신을 꾸미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골프 필드를 뛸 돈도 능력도 없지만 인스타그램에 나 골프 치는 여자야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남자들에게 밤 시중을 들면서까지 골프를 치려고 노력 중인 거죠. 그리고 그냥 공짜로 골프만 치고 오는 게 아닙니다. 명랑 랜딩은 여성 경비만 부담해주고 애프터 핸디까지 하게 되면 30만원 여자에게 더 줘야 한답니다. 여성분 나이나 외모에 따라 40에서 50까지 더 줘야 하는 부분도 있으세요. 라는 식의 저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성은 인스타에 허세샷을 찍음과 동시에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을 팔아넘깁니다. 기묘하고 기괴한 한국 여성들의 이런 문화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가진 거 쥐뿔도 없는 여성이 갑자기 인스타에 골프 사진을 올린다면 99% 확률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여자는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골프를 칠 능력이 아니지만 인스타에 미쳐서 골프 부킹을 뛰는 한국 여자들 근황 알아봤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의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를 소개받아서 인스타를 봤는데 골프장 샷이 있다? 그 여자 걸러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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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